당신의 꿈은 지금 빛나고 있나요? 마음처럼 되지 않고 그냥 포기할까?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불안해질 때에도 제 꿈을 빛나게 해준 게 있어요 잊지 못할 순간들과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 꿈을 빛나게 해주는 이 소리 지금 이 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의 꿈도 반짝일 거예요 반짝반짝 꿈꾸는 대로 위슈 샤인 리베아 프루티 샤인 아멘 아멘 아멘